와.. 집에 가고싶어? 산책 나갔는데 그럼 벤기트 나갔다가 비가 넘어와서 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체육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미녀하네요 물론 운동할 곳이 없는 건 아니고 2호점으로 가긴 하면 되는데 그래도 2년.. 2년 동안 운동했었던 곳이 문을 닫으니까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시설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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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